소매 유통업계가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기준치를 상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소매 유통업계가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기준치를 상회하며 지금 경기 전망지수는 106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며, 100 이하이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의 지수가 2분기 96에서 3분기 107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명품과 수입 의료 등 고가 상품 매출 증가세가 3분기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습니다.